ㄴㅆ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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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ㅍ ㄴㅆ 오? 뭐야? 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패치노트 복습 좀 하고 여러분 제가 잠을 잘 자면 좋은 점을 알려 드릴게요. 우선 다음날 기분이 좋아지고요 감정 조절 능력이 올라가고요 인지 능력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좋아져요 잠은 죽어서 자면 된다 나폴레오 흠 아야 아파라 너무 많이 맞았나 안 되잖아 그거 아 까비 이자 좀 재밌네 15받고 싸워야 재밌지 나이스 안되세요 날라간다 이거 자유도공이거든요 아 근데 사망할 건 관료공이 또 이상해 생긴게 잘 인지가 안되지 저런게 너무 많이 바뀌었어 스킨이 저거하고 무슨 르블랑이 막 W가 보라색이어가지고 진짜 기가 찼었는데 원래 보라색이 궁극기 색깔인데 이거 봐봐 관료공인거 안 보여 잘 식관적이게 찍어 에이 노잼 잘해 우리 팀 그만둠 잘해봐 재미가 없잖아 지금까지 모범적이야 아주 상홍군님 별풍선 89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무릎을 올렸거나 다리를 꼬고 있는 분은 윤을 팜빡여주세요 어? 변수인데 이거는? 어 이거 어떻게 진짜 날라가다가 펑 타고 죽네 이겼나? 좋았어 이러면은 급격히 할만해졌다 점점 못 풀텐데 괜찮아? 죽으면 점점 못 풀텐데 괜찮아? 안괜찮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점점 점점 죽었다 이거 점점의 눈 어어 나한테 왜그래 싸움 났다고?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15라니까 타주자 보험용으로 왜 이렇게 빠른 거예요 아 나 또 죽었네 제대로 할게요 이제 게임이 이거 큰일나버렸다 어? 뭐야? 그 모양 뭐야? 왜 그랬어? 왜 뭐야 표현 때문에 상대가 전부 다 되차리는데 아 이 막판 너무 심각해 끝나면 재미없는데 에라이 재미없어서 이런 거라도 해야겠어요 잘가 저것도 안 죽었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